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우병우 검사 박안희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한 소년 등과를 이룬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우병우입니다. 우병우가 그런데요. 총선 출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면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제약은 벌써 던진 상태인데요. 최근에 주간조선에서 우병우의 총선 출마에 대한 기사 짤막한 기사입니다.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기사를 좀 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병우의 총선 출마는 박근혜 정권의 명예회복 이런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물음표가 딱 붙어있네요. 최근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24년 총선 출마 여부가 서초동 법조계에서 화재라고 합니다. 우병우 수석의 고향은 경북 영주죠. 영주. 이곳은요. 서울 법대 84학번 동기 박형수 의원. 현재 국민의힘이 소속 정당인데요. 이 박형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입니다. 이곳은 복합지역구인데요. 4개시군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묶인 지역구죠. 과거 선거에서 출신 지역별 대결 구도가 형성된 곳입니다. 현재 현역인 박형수 의원은 인구 5만의 울진 출신이죠. 다음 총선에서는 인구 10만의 영주 출신이 유리한 곳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지역 갈등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여기서 우병우 같은 경우는 영주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2023년 신년특별사면복권을 통해 특사에 포함돼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렇다 할 스스로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법조계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요.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 혹은 명예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요 인사들이 사법 처리가 대부분 된 상황이어서 세력화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다고 봐야죠. 최경환 같은 경우도 지금 두문 불출 자신을 지금 숨기고 있죠. 보수의 중심인 TK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가 우선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서가 또 많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치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러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어떤 집단적인 명예회복을 꾀한다기보다는 만일에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면요. 각계 전투식 복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화를 도모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체적인 언론의 관측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대리인이 필요한데 그 대리인 중에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최경환 아니면 우병호 둘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인데 두 사람 다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깃발을 들고 정치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영하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하기에는 정치적 위상이나 상징성이 약합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메신저 수준이에요. 그냥 지난번 대구시장 선거를 보더라도 그 결과치가 좋지 않았죠. 지금 제 생각에는요. 그때도 좀 그랬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런 말을 했는데 우병호 수석과는 달리 그 누굽니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야말로 메신저이기 때문에요. 입이잖아요. 입이면서 가장 이렇게 내밀한 내용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긴 한데 대구시장 출마할 때 만일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박 대통령에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 출마 자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도 제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홍준표와 대결에서 큰 차이로 졌죠. 당내 여러 가지 어떤 경선에서 게임이 안 되더군요. 그런 거 보면요. 대구 시민들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정은 여전하다고 보지만 현실은 또 현실인 겁니다. 홍준표가 유영하고 인물 대결을 딱 부리게 되면 두 사람은 같은 비중이 아니잖아요. 저울추에 딱 올려놓고 달아보면 무게추가 어디로 확 쏠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두 사람의 클래스가 확 다르다 보니까 맞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후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또 그건 그때는 당에서 어떤 정책적 결단을 하면서 출마도 못 해보고요. 그렇게 우습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강간이 나오는 이야기들로는 우병우가 그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때 나오면 자기가 될 수 있는 자리면 나와서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패배를 해버리거나 정말 어이없는 결과를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 조금 헤아렸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요. 나오려고 그러면 대구시장 같은 그런 자리보다도 제 생각에는 우병우는 국회의원 경력이 없잖아요. 나가기는 몇 분 남갔지만 다 떨어졌단 말이죠. 구청장 정도가 맞았다고 봅니다. 구청장. 대구의 어느 특정한 구청장 정도 이렇게 자기가 공천 희망을 했으면 당내 경쟁이 붙더라도 아마 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서 구청장 정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죠. 그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부담도 주지 않고 무난한 선택이었는데 글쎄요. 너무 큰 욕심을 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누구 대리인이 크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거할 때는 또 냉정하게 사람들이 인물을 보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병우의 등장은 친박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빛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간몸 속의 담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현재 이 우병우의 출마서를 이야기하는 인사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총선에서 성과를 내면 다음 대선을 앞에 두고 세력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력 형성이라는 것은 총선 때 하나의 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선 때 유력한 대선 주자 한 명을 발굴하게 되면 일종의 세력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것은 적어도 한 10% 이상의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세력화가 됩니다. 좀 장기적으로 볼 그런 일이긴 한데요. 다음 총선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병우의 등장도 그런 분위기에 묻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병우 본인이 아직 나이도 젊고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서 영향이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요. 이 우병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죠. 그리고 검찰 안에서도 같은 특수부 출신의 두 전설입니다. 우병우 또한 특수부의 전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수부의 전설이고요. 한동운도 조선제일검으로 뽑힐 정도로 전설이죠. 우병우도 그 반열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찰 안에 누구누구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누구 사단. 윤석열 대통령 사단이 있죠. 거기에 한 5, 60명 됩니다. 검사들이. 그런데 우병우 또한 그 사단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수십 명의 우병우 사단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정도로 우뚝한 존재입니다. 검찰로 보면. 그래서 예전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되기 이전에 어떤 사석에서 했던 발언이 인터넷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윤 대통령 말 중에 우병우 언급도 나옵니다. 우병우 이 친구 참 아까운 친구인데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자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병우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병우가 만일에 출마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적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다. 무소속일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자면 지금 현재 당원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겠죠. 결국에는요. 출마 지역은 영주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고향 영주일 수도 있고 서울일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한계가 되겠죠.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우병우는 대검 중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업관실에서 함께 일을 했고요.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가깝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우병우 이 친구 참 아까운 친구인데 그 말이 의미심장한 뭐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기질로 봐서는요. 우병우에게 팍팍 밀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병우는 그야말로 새로운 신천지를 하나 열 수가 있겠죠. 우병우 나이 안 많습니다. 아직 50대 초반 고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다. 흥미롭습니다. 침박 전체를 하나의 세력화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만 보수의 주류가 완전히 새롭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물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물이 아니에요. 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달라진 겁니다. 물고기들도 일종의 적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오직 박근혜 대통령만을 정치적 어떤 가치로 생각하는 소수지만 그런 침박 코어들도 아직 있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지금 봐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가 25 내지 30 정도 됐는데 그런 콘크리트는 없습니다. 지금 많아야 한 자릿수 정도 아니겠습니까. 5%에서 한 7%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로는 세력화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갈수록 이 비율은 떨어질 거예요. 다만 상징성은 있는 거죠. 상징성은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상징이죠. 이런 것은 살아있지만 현실 정치에서 힘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떤 세력화를 이루기에는 다소 무리다. 외곽에서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장애투장을 해왔던 우리 공화당을 봐도 없냐 그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던 안 실려있던 그래도 그 정당의 존립 근거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력을 키우지 못하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일정한 한계가 있고요. 그 사이에 정치 지형이 바뀐 것이고 보수의 흐름이나 보수의 기본적인 정체성 같은 것이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전부 과거 친박 사이드에 있는 인물이 한 명도 없어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원희룡 이 정도가 빅5 아닙니까. 그 밖에 다른 사람 굳이 들어온다면 김문수 정도가 나중에 대선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알던 친박 사이드에 있던 인물들 중에 대선주자 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병우가 만일에 그 대선주자 속에 명함을 내밀 수가 있다면 새로운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황교안이 원래는 그 역할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당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글쎄요.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나오면서 완전히 주류하고 완전히 척을 지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풀자면요. 상당한 인내와 그리고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할 겁니다. 스스로를 비우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표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운때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딱 낚아채야 되고요. 한 번 그걸 잃어버리면 다시 그 기회가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대중 같은 그런 경우는 다르다니까요. 거기는 어떤 특정한 지역 기반을 갖고 계속해서 자신이 상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만 황교안 같은 이런 인물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황은 벌써 황교안 같은 경우는 벌써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한 번. 그때 왔던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그거 죽었던 기회를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다시 조금 살아났지만 이번 당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또다시 그냥 스스로 그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끊어버린 게 아닌가 잘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다시 극복하자면 엄청난 자극이 필요할 겁니다. 그 자극이 뭐겠습니까. 결국 또 부정선거 이슈 갖고 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쇠를 못 모은다니까요. 쇠를 모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가장 열심히 그동안 알려왔던 보수 유튜브가 어디입니까. 공병호 아닙니까. 그리고 오근호 이런 데가 아닙니까. 이봉기도 뭐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공병호는 요즘 부정선거 방송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요. 부정선거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몇백 명 수준이에요. 몇백 명. 오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뭔가를 방송하는데 예츠로서 못 보겠어요. 실시간 뭐 이렇게 시청하는 사람이 100명 150명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랬죠.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희망을 갖고 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극소수인 겁니다.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그리고 황교안이 이제 그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민경욱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 인원이 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외곽에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갖고 같이 운동하겠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적어지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차라리 어떤 선거가 있을 때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캠페인이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명백한 증거 정황들이 있는데 왜 부정선거 이것을 못 밝히느냐. 왜 나라에서 이것을 제대로 받아잡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건 오직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수사. 압수수색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자면 그 전에 고소고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상한 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검찰 보고 수사해 주십시오 하면 수사합니까? 검찰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범인이 누굽니까? 딱 물었을 때. 그걸 어느 정도 확증을 해서 고소를 해줘야 되는데 고발을.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법원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설사 또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오케이 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고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정이 총선에서도 이기고 대법원도 바꿔야 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그때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작은 하나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계기로 눈동이 굴리기처럼 크게 이슈를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조작한, 선거 조작한 그런 어떤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요. 우병우의 총선 출마는 정말 엄청난 어떤 관심을 갖게 하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너무 큰 기대는 아직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병우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세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우병우 뒤에는 박근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때문에 세를 만드는 데는 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병우가 이 보수 지형 안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